오늘은 ALP 꿀팁 대방출 세션 황병호 선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상이고요. 선배님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GS에 2017년도에 편입한 경제학과를 전공하다가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황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꿀팁 대방출 세션이 작년에 첫 학기 때 해주시고 큰 호응을 얻었는데 ALP 시험을 직전에 앞두거나 혹은 QA 시험을 직전에 앞두신 분들이 어떤 팁을 가진 거예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을까요? 먼저 ALP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단계가 ALP 10이 가장 좋고요. ALP 10이 나오면은 University Writing을 바로 들을 수 있죠. ALP 수업을 안 들으셔도 돼요. ALP 9이 나오시면은 어떻게 되죠? 3학점짜리 일반 학점으로 편입이 가능한 수업을 하나 들어야 되고요. ALP 8이 나오게 되면 6학점을 들어야 되고 일반 학점으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점에 영향이 전혀 없는 성적표에 나오지 않는 6학점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성적표에 나오지도 않고 수업도 별로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돈 남기 하시는 거고 시간 남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LP 8은 무조건 안 나오시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 많이들 ALP 8이 나와요. 상대평가로 하는 거라는 소문이 좀 파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P 9을 위주로 해서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나아가서 ALP 10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6, 7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6, 7은 자동으로 이제 GS 정규 과정에서 잠깐 딥퍼가 되고 12학점 토탈로 ALP 6, ALP 7을 정규학기처럼 수단을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본과 수업은 자능적으로 꼭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클레어 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QE 시험을 좀 많이 보셔야죠. 보통 7에서 8, 8에서 9. 그다음에 9에서는 이제 B- 이상이면은 유니버시티 라이딩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이 나오시면 정말...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오늘 이 부분 준비한 바가 크고요. 그렇다면 6가지 팁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황병호 선배님께서 어떤 첫 번째, 6가지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ALP 개괄에 이어서 꿀팁, 즉 ALP 시험을 앞뒀을 때 어떤 꿀팁이 실질적으로 중요한가, 또한 QE 시험을 앞뒀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가야 한 스텝 혹은 두 스텝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으로는요. 고급어의를 쓸 것 상대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단어들보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주장하다라도 우리가 토플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주장하다나 반박하다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좀 고급적인 단어들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SAT나 GRE 단어들을 다 외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좋은 글들을 읽어보고 좋은 표현이나 좋은 단어가 있다 그러면 차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맥상 적재적소에 따로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팁과 비슷한데요. 고급 문법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급 문법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고급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문법들 분사분흥이라던가 보치라던가 가정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는 않죠.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주어보다는. 네. 그런 표현들을 꼭 하나씩은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에세이션 중에서. 네. 분사 구문을 하나 써주고 그리고 가정법을 어떻게든 하나 써주고 이 가정법이란 걸 쓰기 위해서 글을 쓴다 할 정도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고급 문법 이외에 세 번째 팁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팁이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드린 이제 첫 번째 팁 그리고 두 번째 팁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글의 전개나 논리력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LP10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ALP10은 근데 좀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데요. 상대평가적 요소가 좀 다분히 들어있다 보니 네. 누군가는 8을 좀 많이 맞아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현실적으로 ALP9은 맞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ALP8이랑 9 차이가 크기 때문에 ALP9을 목적으로 한다면 글의 전개나 논리력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개를 논하실 때는 흔히야 말하는 토플형 팸플릿 뭐 토플도 물론 빨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지만 30분 내에 처음에 서론을 작성하고 본론 세 단락 정도 그 다음에 결론 작성하는 그런 다섯 가지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네. 그런 템플릿이 가장 유효하고요. 여기서도 물론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한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가 되는 토픽 센터스를 쓰고 그 토픽 센터스를 풀어주는 제너럴 아이디어 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내가 말을 하려는 건가 주장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런 센터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예시가 세 개 정도 나오는 한 문단다. 그런 식으로 본론을 구성하신다면 충분히 논리력도 갖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예시의 사용이 얼마나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글의 논리력이나 전개력 같은 부분은 템플릿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템플릿을 써도 뭐 100% 활용은 잘 못하는데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런 게 맞죠. 일단 ALP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주장이 나오면은 자기가 뒷받침하는 주장 말고 찬성하는 주장 말고 반박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서로는 토플 같은 거를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로는 일반적으로 써주시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자기 주장의 첫 번째 이유를 써주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약간 존중하는 리액션. 네. 존중하는 리스펙트풀 라이딩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조건 틀린 건 항상 없거든요. 그 사람도 일리가 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는 이러한 중대한 결점이 있다라고 하시고 짚어주는 느낌. 그렇죠. 그러고 자기의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문장 정도 all, even, even 문장을 한번 써주면 형이 말씀하신 부분 그렇죠. other, even, though 많이 쓰죠. 그렇게 쓰시면은 일단 지금까지 세 가지 세 패러그래프가 완성이 됐죠. 거기다 한 패러그래프 정도 더 써주시면 좋긴 좋고 그것은 할 말이 많으면 그렇게 써주시는데 사실상 근데 그런 완벽한 논리를 105분인가요? 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글의 전개한 논리력을 세컨덜 이슈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게 실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분량과 시간 이런 쪽을 생각할 때 또 네 번째 팁이 관련이 진밀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분량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자 정도를 써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쓰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grammatical error나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커지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쓰실 필요는 없다.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ALP 시험장을 들어가시면 일단 그 Draft 지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지문 뭐 어플을 이렇게 써라. 라고 이제 지시문이 있는 그 종이를 한 장 받으시고 또 블루북을 한 번 받게 됩니다. 블루북을 받으면 거기에 더블스페이스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독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나중에 이제 실수를 고치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이 부분이 이제 꿀팁 다섯 번째 해당.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0에서 600자 정도를 써주시면 좋다고 했는데 한 페이지에 더블스페이스로 썼을 때 제가 보니까 85에서 110자 정도가 나와요. 맞습니다. 뭐 개개인마다 글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80자다 100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페이지 정도 될까요? 최대 6, 6페이지 정도? 네. 5, 6, 6, 7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쓰실 수 있다면 자기가 충분히 빠르게 쓸 수 있고 나는 글을 좀 쓴다. 그러면 그 이상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그래머니클 에러랑 또 그리고 분량 시간 이런 걸 통합했을 때 뭐 마지막 꿀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꼭 시켜 보자. 네네네. 그 한 페이지 아까 전에 85에서 110자 정도를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 이상 두 개를 초과해서 두 개를 초과해서 틀리는 거는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얘기인데요. 네. 채점관분들이 실제로 신경 쓰시는 부분 네. 여섯 번째 팁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여섯 번째 팁으로는 아까 전에 다섯 번째 팁 때 말씀드린 거랑 밀리맥 상통하기에 아까 다섯 번째 팁에서 85에서 110자 정도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두 개를 초과해서 그래머니클 에러나 이런 치명적인 에러들을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머니클 에러를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채점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의 논리력이나 전개력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AFG 라인을 맞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면 에러를 안 내는 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이 부분이 채점관분들 그 교수님들도 인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상기를 하시고 네. 문법 같은 스패딩 자잘한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에러를 발생을 시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에러라는 게 있어요. 국어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낫게 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낙이를 낫다 그 낫게 하다 라고 이게 뭐야 좀 그렇죠. 수준이 낮아 보이죠. 그런 식으로 에러를 절대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프로필 리딩을 꼭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팀만 제공하면 당연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필 리딩에 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30분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20분 정도는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쓰다보면 근데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시간에 쫓겨서 글을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데 그럴 때 과감하게 결론을 내시는 것이 그렇죠. 빠르게 결론을 내시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라는 결론 불을 작성하는 게 네. 전론 불을 빠르게 작성을 하시고 최대한 눈점이 흩어지지 않으면 네. 10분 동안 프로필 리딩을 꼭 해주세요. 네.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흔히 논술에서 사용되는 구두점, 수정 기호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면 상당히 수월하면서도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문장 내 문장 기호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colon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서론을 쓸 때 쓰는 템플릿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with our own reasons 해서 semicolon을 쓰시고 아니 뭐 colon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콜론이 좀 더 정확하게 아니죠. 콜론을 씁니다. 네. 콜론을 쓰시고 뭐 이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간단한 이제 단어로 해서 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보통 이제 콜론을 이용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첨언을 드리자면 서론이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인상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거 이건 105분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멋있는 훅을 써야겠다 멋있는 인용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일단 그냥 시작하기에 좋은 그냥 문구 뭐 그런 것들을 하나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메타 코멘터리 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호도 될 수 있고 뭐 오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I'm not saying that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함께 써 주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클리어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사례로 증명 가능한 부분을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디시스를 만들어주셔야지 굉장히 브로드하게 철학적인 주제 대구분 내에 쓸 수 있는 주제로 쉽지 않은 부분 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써 주시면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콜론을 이용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확실하게 적어준다. 네. 하면서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사례로만 불현이 돼도 벌써 아홉 가지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논리가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메타 커멘터리에 대해서 잠깐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메타 커멘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커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좋은 문장이 있었죠. 방금 본 문장 중에 뭐 I begin to worry that I may sou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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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길이 어느 정도 독자를 깔고 설명을 해주고 코멘터리가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이 글의 설득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펙트풀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학계에 저명하신 분들 혹은 그래도 인플루엔셜한 어떤 엑스퍼트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리스펙트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미시적으로 약간 논점이 다를 수 있다는 분들을 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루실 때는 아무리 알려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이틀 소속은 적어주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글들이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아니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그런 글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이제 높고 어느 정도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분들을 응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까내린다든가 하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것마저도 제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선배님도 공감을 하시듯이 퀄리파이에요. 예를 들어서 perhaps might may he is likely to be that 이런 정도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으나 more or less somewhat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상대방과 조율하면서도 내가 51%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좀 더 가독성과 논리적인 흐름 네. 그러면서도 약간은 어느 정도 미국적 겸손함이 다가오거든요. 글 속에서 퀄리파이어 같은 알파적인 팁 그 이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합을 하자면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LP10을 자유의 LP10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들이겠죠. 그러니까 리스펙트풀 라이팅을 신경을 쓰시고 뭐 퀄리파이어나 아니면 뭐 메타 커멘터리 라이팅 그런 것들 또 중요하죠. 메타 커멘터리 아까 얘기해 네. 메타 커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구독자 뭐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항 내가 이런 식으로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해줘 라는 걸 미리 가정해서 스테인먼스를 작성해 주는 방식이고요. 뭐 이런 부분이 또 다르게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나의 반대편 네이세이어를 항상 가정을 하고 적어 주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나의 이유가 훨씬 더 소중하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메타 커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한 평가죠. 네. 좀 독자랑 소통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본 문장 중에 뭐 뭐 I begin to worry that I begin to worry that I made sound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뭐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네.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타 코멘터리 네.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ALP9 정도에서 10까지를 보는 단계의 ALPTV지만 좀 더 확장해서 그 다음으로는 유니버시티 라이딩을 갔을 때 어떻게 하면 A레인지 흔히 말하는 A-나 A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에세이가 나오는가 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레이딩 스킨도 어떻게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글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내가 어떤 숲을 들어가든가 뭐 교수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넘어서서 과연 그레이딩을 좀 더 우리 쪽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들을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꿀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공이 되게 좋았죠 네.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또 많이 여기서도 방출 네. 여기서도 방출을 할 테니까 꼭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출정 댓글 댓글이 중요합니다 사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krgs at columbia.edu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항상 답변 최대한 성심성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황병호 선배님 저는 한상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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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